가사 정련 존경 나는 왜 찍을까? 너 왜 찍을까? 왜 물을 마시는 걸 찍을까? 왜 날까? 알다叫? 아니? 나 Not? 차가운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진짜 마지막 보자기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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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가위바위보 몰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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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하하하 아니웨이 가위바위보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베티가 안 맞아서 뭐 하는 거야! 나베티가 안 맞아서 뭐 하는 짓이야! 나베티가 안 맞아서 뭐 하는 짓이야? 친구도 와요! 말을 안하잖아 우리 너 이렇게 괴롭히지 말로 터뜨린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거 깨고 들어갈 수 있을게요 터뜨린 아이스크림 몰라요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털 있는 아이스크림 터뜨린 예 언니 언니 너무 예뻐 언니 너무 예뻐 저 요즘 조금 꽂힌 노래예요 언니 진짜 잘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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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하 하하 왕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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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텔 헬리콥텔 도시락 도시락 성라스 잘 보인다 아 그루미 아 좋아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 마리 더 갑시네 으아 에 에 에 에 렛드 렛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렛드 I lost you. How are you? You're not that tall. 공연을 포함하기 매일 오후 2차 공연을 포함하기 오늘은 공연을 포함하기 공연을 포함하기 신선한 공연을 포함하기 오늘 먹고 싶어요. 오늘 고단맥스는 먹고 싶어요. 아 근데 주시면 인식을 뽑으니까 그럼 제가 더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시켰어? 시켰어. 시켰어. 언니는 거울을 보잖아요. 방금 하니 보고 약간 겁먹었어요. 하니 멈추지 않아요. 나 좀 겁먹었지? I think I can't do it. 안 돼! 아! 우아! 우아! 기가해!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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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진짜 조심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기! 할머니! 할머니! 아! 자꾸 울어요! 공개해볼게요 내가 혜린이부터 궁금하다 다 뜯어버릴까 나 왜 소리 됐어 소리 됐어 괜찮아요 기다리면 떼줄 거예요 맞아 떼줄게 재밌겠다 귀여워 살아있는 동물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니요 아니요 영화에서 봤는데 근데 전에 살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들기 위해?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저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저 먹는 건가요? 먹는 거 맞아요 당근! 당근! 홀! 하하하 한 stat 당근처럼 입고 와서 맞춘 건가? 당근처럼 입고 와서 맞춘건가 뭔가 우리랑 관련될 거고 저는 두 쪽 다 끼일래요 오 고수다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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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원래는 당근 당근 이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딸기 만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딸기 딸기 근데 제가 당근 좋아하는데 우리 셋이 당근 좋아하세요 나 갑자기 한국어 이해 안 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버리려고? 그렇죠 그거죠 버리려고 해서 유일한 신부이시니 다들 오늘 아이디어 중에 갑자기 다들 오늘 아이디어 중에 아 죄송해요 선생님 그 연필을 너무 많이 써서 제꺼세요 제꺼 깎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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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리베이터 이거 해줘야 돼 그게 뭐죠? 퍼펙트 퍼펙트 와 진짜 딱 닫아봐요 시작 오케이 왜왜왜왜왜 알겠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알겠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약속 컷 난리들어 그래 이걸로 제가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 그냥 블라인드 멸면 되는 거 아닌가? 두 눈에 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풀들이 거기 아직도 풀이 많네 이거 하나 좀 치워서 이거 서랍 좀 붙여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블라인드 좀 열어봐 포인트 한 번 어디라고 생각해요?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너 포즈 왜 이래? 마지막이요? 이거 그거 민지 몰이가 시작됐다 여러분 회담은 어디에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모의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재미들렸다 어디라고 봤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삐졌어 어디라고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체념하지 체념하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언니 왜 안 시작해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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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여기쯤 왕크인지 어 네 저 아이디어 내는 거 엄청 좋아하고 저 여기까지 저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아이디어 내는 거 엄청 좋아하고 약간 진짜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감사합니다.